네 자 1세트에서 아주 모습이 좋았던 조건희 선수 초구 뱅크샷입니다 자아 좋아요 네 일단 뱅크샷을 해결하면서 출발하면 9점제 경기에서는 뭐 하하하하 굉장히 유리한 그런 위치를 점하게 되죠 뒤돌리기 뒤돌리기 뱅크샷으로 가는 것 같죠 아 투뱅크로 밀려서 들어갑니다 자아 멋지게 잡아놨어요 예 아주 애기했네요 네 대돌리기보다는 투뱅크가 득점 범위가 좀 더 넓다고 봤을까요 자 밀려야 되는 각도라고 생각을 했고 자 3뱅크를 이용한 대돌리기는 사실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정확도를 이해하기가 그만큼 더 더 어려웠다고 볼 수 있죠 네 조건희 선수 완뱅크 걸어치기로 가죠 옆으로 잘 끌렸어요 잘 끌렸어요 네 맹렬하게 돌아서 이 목적부에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자 득점하는 이닝마다 뱅크샷이 지금 섞어지고 있는데요 네 1이닝에 3뱅크였고 3이닝에 2뱅크 있었고 이번에는 1뱅크고 네 양쪽 팀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